다시 한번 기자조선 왜곡 과정을 조금 스피드하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중화사대주의가 기자조선을 조작을 하면서부터 BC 1122년부터 194년까지 거의 천년 동안의 역사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곡이 같은 분은 기자께서 우리 천안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길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자실기를 쓰면서 한서 지리지 이 대목 때문인데요 기자가 조선에 와서 예의와 농사와 양장과 배짜기와 범금팔조를 행하게 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홍산문화 때 이미 우리는 직조를 했습니다 홍봉구주를 또 졌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런데 정작 서경에는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께서 진노해서 곤에게 홍봉구주를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기자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쟤는 누굽니까? 당군 천재를 뜻하죠 당군 이 홍수 사건이 있었는데요 4천 년 전에 이때 부르태자께서 당시에 사공우와 제후들을 다 불러서 도산해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천부 왕인가 신친과 황구종을 주고 그 다음에 금간옥첩을 전해서 치수를 하게 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게 하고 일륜을 세우게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홍봉구주인데요 거꾸로죠 거꾸로 이걸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 5월 춘추에 보면 꿈에 우가 홍봉구주를 어디서 받았느냐 우가 꿈에 현의의 창수사자에게 받았다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의는 뭐냐면 북방 현의니까 현무니까 북방의 창수는 뭐냐면 바래예요 바래 바래를 가보시면 파란 바다예요 창수라고 창해라고 불렀어요 옛날부터 이 기조선이 이제 모순점이 뭐냐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자의 동네 그러니까 조선으로 왔다라는 것은 다 기원전 3세기 이후에 쓰여진 사서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자가 만약에 왔다면 은나라 왕족이었기 때문에 각골문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각골문이 안 보여요 우리 동해 영역에서는 그 다음에 잠부론에 보면 기준 그러니까 기자의 후예라고 하는 기준도 한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하상주의 강역은 1천 리가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나래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은주가 항하를 중심으로 해서 중류에 있는 게 하, 하류에 있는 게 상, 상류에 있는 게 주나라인데요 이 기자가 동네, 동쪽으로 간 게 바로 서화입니다 지금 파란색이 있는 여기에 머문 거예요 그래서 서화에 있으면서 당근 세계를 보면 인사를 사절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역사를 찾아 봅시다 제안기에 보시면 이 기자조선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 천 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상무용사도 마찬가지로 1908년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표시하는 위만조선까지는 230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기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공백기를 찾으려면 일단은 신지 비사를 알아야 됩니다 신지 비사는 고려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경제도를 뜻해요 당근 조선이 삼경을 둬서 세수로 나눠서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 신지가 누구냐면 신지 발리죠 달물당군대 서유사를 지은 분은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람들도 이 신지가 당군대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울판, 저울추 그리고 그걸 균형 있게 하는 저울대의 역할을 하는 게 대당군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삼한강경제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조선상국사에서 이 내용이 나오죠 신철 선생이 삼경으로 나눠서 원래는 삼한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삼한이 삼조선으로 분립이 되면서부터 중국사서에 조선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중국사서는 조선의 역사를 기술을 할 때 개통을 다 서술한 게 아니고 삼조선, 삼한 이걸 서술한 게 아니고 중국과 접해 있는 곳의 역사만을 서술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사서에서 말하는 조선은 아까 보신 것처럼 낭랑조선이다 진번조선이다 하는 조선은 이쪽에 번안, 번조선 쪽 그래서 이런 삼한강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당군조선 관련 사서들을 보면 상공유사된, 제안기된, 당기구사된, 규원사된 기저조선을 인식을 하고 기저조선을 집어넣는 과정 속에서 당군조선사가 다 왜곡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태에 관한 게 있음을 지켜봐야 С stem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태에 관한 게 아니라서는borg사에서 시장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관한 게 아니고